에릴릭 b 50 이라는 소형 다기능 앰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년간 오디오 리뷰 생활에 최초로 제품 지원을 받은 리뷰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제 장점만 말한다거나 그렇지 않게 하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저의 소감을 남겨서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걱정 안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작은 스페어 앰프입니다 소형 램프 중국산 램프의 전형 이면서도 조금 더 사이즈가 그거에 비해서 약간 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괜찮은 심플한 만듦새도 깔끔하게 잘 나왔구요 핵심적인 특징은 50 워트 4 5 밀때 출력이 나오구요 블루투스를 송신할 수도 있고 수신할 수도 있어서 블루투스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원을 전송해서 듣는 일반적인 방식도 가능하고 헤드폰으로 무선 블루투스로 두 개의 헤드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중적인 앰프로써 블루투스 사용성이 기본이 되는데 aptx hd 퀄컴 칩셋을 통해서 블루투스 5.2 에 해당합니다 좋은 음질 제원해 주고 있고 tv 사운드를 hmi 통해서 alc 포트도 가지고 있구요 아주 특이하게도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앱으로 앰프를 컨트롤 할 수 있고 lcp 워크 벤치라고 어 음향 디테일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어 웬만한 네트워크 플레이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다 기능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전면 모습 제가 실제로 받았을 때 모습 깔끔하고 어 군더더기 없는 느낌 다만 lcd 창이 없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이 lcd fnd 이런 것들이 번인이 되면서 색상이 날 돌아가 버린다 든가 해서 15년 이상 10년 이상 썼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led 를 통한 디스플레이 만 제공하고 있어서 어 내 구성적인 부분에선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캣을 어 보급형 북셀프와 나란히 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북셀프 스피커들과 함께 운영했을 때 사이즈 비율도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어 사이즈 될 것 같구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갤럭시 s7 핸드폰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만든 jbl 4343 미니어처와 크기가 비교 됐구요 어 투 애니 td 384 dlc 보다도 살짝 작습니다 앰프 본격의 오디오 앰프 보다는 풀사이즈 앰프 보다는 매우 작구요 그래서 뒷면이 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특히 포너 입력 있는게 특징이 되겠구요 자 그래서 특정과 단점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기능입니다 국내 지금 알리에서 구입했을 때 16에서 17만원 정도 환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가격대 갖고 있구요 괜찮은 만듦새 로 박스도 좋고 설명서 등도 아주 잘 갖춘 어 중국산 기종들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요 앰프 성능은 어 편이한 듯 준수합니다 어 여타의 중국산 램프 들 본격 10만원 대 20만원 대 사이의 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전현적인 d클래스 앰프의 특징 가지고 있구요 블루투스 음질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송순과 수신 모두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듀얼 헤드폰 출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코드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지금 당장 바이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실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TV 사운드 까지도 들을 수 있는 hdmi arc 입력 지원하는게 상당히 좋고 좋은 수준의 리모컨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앱 조작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16만원 대 정도의 가격을 현재는 제가 리뷰를 만들 때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에렐릭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 약한 20% 추가 할인 코드를 저한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가 기준 20% 할인인지 최저가 기준 20% 할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드도 함께 들어 있으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면 어 일단 조금 더 쌓일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보시면은 검정색의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는 전면 알루미늄 패널 얇지만 심플하게 잘 갖추고 있구요 lcd나 이런게 따로 없이 led로 입력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 기종인데 그런 부분들을 색깔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ir 리모컨 수신부가 위쪽에 위치하고 스위치는 토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볼륨이구요 일단 상판이나 측면에 어느 부분에도 방열구가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두루두루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종이다 라는 말씀이구요 블루투스 송신부와 수신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듀얼로 적용이 되구요 스피커 단자는 크기가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직결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뚜껑 케이블은 못 쓰기 때문에 바나나 단자를 가진 기종 위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B50의 핵심적인 장점이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다양한 기종을 가진 기종도 있겠습니다만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굉장히 다기능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포노 입력을 지원하는 이런 소형 기종이 거의 없거든요 포노 입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나 특징이기 때문에 LP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겠구요 아날로그 입력단 하나를 지원해주고 있구요 서브우퍼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종 쓰시는 분들은 우퍼를 통해서 한번 성능을 끌어올려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USB DAC이고 옵티컬 입력도 DAC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C HDMI 단자가 되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는 셋톱박스라던가 이런 데에서 HDMI 출력을 받아서 TV나 넷플릭스 이런 사운드를 B50 스테레오 앰플을 통해서 듣고 싶으실 때 멀티 채널까지는 아니지만 TV 사운드보다는 어지간한 스피커 물리셔도 TV보다는 이쪽 사운드가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TV의 소리를 더 좋게 들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USB 단자는 이쪽에는 USB 메모리를 통해서 F8나 MP3 어지간한 기본적인 포맷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핵심적으로 저는 이 B50의 큰 강점은 기능이 정말 다양한데 이런 포노 입력과 DAC 사용과 아날로그 입력이 있는 것까지는 좀 보편적이잖아요 포노 입력과 HDMI, ARC 입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대가 높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준수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질적인 부분 먼저 보였을 때 제가 최초로 연결을 해본 게 제 메인 공간이죠 굉장히 넓고 고급 기종들이 질비한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제품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베리티 오디오, 피델리오, 앙코르랑 연결을 해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피델리오, 앙코르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이기 때문에 구동력에서 확 이끈다거나 이탈감이라든가 파워풀한 응집되어 있는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역 쪽에서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중고역대에서 충분히 맑고 깔끔한 사운드를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 그래서 충분히 아주 좋은 소리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크기적인 면에서도 꽤 나쁘지 않죠 포노 F 연결해서 들었는데 포노 F 음질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가 꽤 들어와서 제가 MC 카트리지에 승합을 물려서 사용을 한 건데 MM 카트리지로 다이렉트로 물리는 출력이 높은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파이에서 탄노이 시스템 600과 물려서 사용을 했고 아이야마 T9이라는 제가 리뷰했던 기존과도 비교된 것도 영상 제가 녹음량 비교 영상 따로 올려놓거든요 정보량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야마 T9과는 의외로 앰프 성능에서는 굉장히 비등한 느낌을 나타냈어요 책상에서는요 블루투스 음질에서는 확실히 좀 B52 칩셋이 블루투스 5.0과 5.2의 차이가 적지 않게 크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명한 음질 차이가 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기능이 T9은 진공관이 달력기후 레벨 미터가 있어서 예쁘고 앙쟁맞지만 열이 좀 많은 기종이라면 B50은 열도 없고 지금 상판이 맞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하게 두루두루 다용도로 쓰기에는 B50이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B50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T9보다 총 세 군데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임 32.5 하이캡, 160 파워 앰프 조합은 중고가로 3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앰프거든요 당연히 네임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에렐릭 B50의 앰프의 성능도 이 조합에서는 꽤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임 조합을 총 100%의 능력이었다고 쳤을 때 저희가 느낀 B50의 부분은 한 80%? 90% 정도 사이를 오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튜디오 1A가 구동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에서까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동이 쉬운 쪽의 앰프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으면서 저렴한 대안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적가형 스피커에서는 앰프가 음질을 좀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약간 평이해서 그냥 평이한 느낌을 받았다면 스피커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빛이 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좋은 음질 본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볼륨 상태에서 좀 아쉬웠다 DAC가 USB-C 입력인데 옵티컬은 24192를 대응해주고 있지만 USB에서는 48kHz가 최대인 것으로 보이고요 폰음질 기대보다 좋고 화이트 노이즈는 좀 아쉬웠다 닭이는 중점의 기종이기 때문에 그 점이 핵심적인 매력인데요 나중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같이 달려있는 H5C 같은 모델도 있어요 이미 L1 자체에도 이미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지면서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도 출시를 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로 기능을 좀 더 줄이고 조금 더 저렴한 B50SE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한 3-4만원 정도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B50SE도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넘쳐 없는 건 아니라 블루투스 위주로 쓴다면 B50SE가 더 좋을 것 같고 포노앰프도 쓰고 라인 입력도 쓰고 이렇게 좀 더 두루두루 쓰신다고 하면은 그냥 B50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기능까지 함께 필요하지 않은 H50 등 대안이 다양한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중국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박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산 앰프 저렴하고 좋은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 박스 도착한 거 보면 이게 완벽하게 그 박스는 아닙니다만 진짜 굉장히 타이트하게 안에 완충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가 겉으로도 그냥 뾱뾱이 비닐 하나만 씌워가지고 그냥 뛰고 오다 보니까 이런 데 모서리 거의 다 찌그러져서 오고 그래서 불량을 받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셀 기간에 중국의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 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런데 모서리가 박스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안 눌린 부분도 있고 눌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간 박스가 원래 데브로보다는 상했어요 그치만 이 알리익 B50 같은 경우는 박스 자체가 워낙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자체에는 약간의 손상이 갔지만 이것이 제품 손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박스 같은 걸 또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의 그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을 만한 다양한 좀 꽤 괜찮은 디자인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박스에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박스 좋은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제품을 보호하는 능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바로 DEC가 앰프가 B50 앰프가 들어있게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리모컨과 안테나, 파워 케이블, 아답터 이런 것도 거의 굉장히 세련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꼼꼼한 부분까지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가격으로는 결국 연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준이다 라는 것이고 이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작을 지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모두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또한 중국산답지 않게 거의 매뉴얼 제대로 된 매뉴얼 한 장 안 주는 제품들 정말 많거든요 매뉴얼도 참 잘 돼 있어요 간결하기 때문에 익숙한 고급 제품을 산 듯한 느낌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좀 더 큰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펙도 이 정도로 좀 잘 갖춰진 스펙조차도 올려놓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가로 어댑터 같은 경우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제품의 단가는 싼 것처럼 보이지만 그기에서 어댑터를 빼버려서 구입하는 기종들도 있거든요 저처럼 기종이 많은 전자제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어댑터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셀러들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유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오공은 어댑터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리볼트 구요 24볼트에 4.16 암페어짜리 입니다 어 좋은 사양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어댑터 구요 뭐 소음이나 특별한 부분들 없었습니다 포콘도 좀 특징입니다 리모컨이 요게 이제 제가 아이야마 T9 이라는 제품의 리모컨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리모컨이 있는 것만으로 좀 감사하긴 합니다만 공용 리모컨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오래 사용하야만 좀 쉽게 쓸 수 있다면 비오공 리모컨은 디자인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들에 눌리는 느낌도 되게 좋고 그냥 여기에 모드 이런 게 아니라 포노 입력, 라인 입력, 옵티컬 입력, ARC, HDMI 입력, 페어링, 톤 컨트롤, 입력 단별 사용하는 거라든가 EQ 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용 리모컨으로서 확실히 좀 잘 만든 리모컨이 사용이 되고 디자인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립감도 좋아요 앱도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컨트롤을 할 것이냐 리모컨으로 컨트롤 할 것이냐 직접 버튼을 본체를 눌러서 할 것이냐는 본인의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외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건 영상이니까 스틸 사진으로 좀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업로드 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중국산 제품 구입을 했을 때 가장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열어봐서 이런 냄새를 맡는 걸 꼭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었을 때 아주 악취가 나는 기종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저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조 공장이 굉장히 오염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냄새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금속성의 냄새가 최초 열었을 때 좀 났고요 개봉 이렇게 뚜껑을 열고서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 현재는 뭐 약간의 접착제라든가 금속성 냄새가 조금 나지 아주 많이 나거나 그런 문제점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일단 냄새적인 측면에서 저에게 OK를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가 큰 사이즈의 앰프가 아닙니다만 안쪽이 앞쪽이 좀 황하이지만 일체형으로 PCB 하나 두 군데 두 개의 PCB로 나눠져 있고요 전원부 외부 아답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처도 전원부가 거의 없죠 만듦새도 좋았고요 NV 실리콘사의 BP1064A2라는 칩셋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현미경으로 나름대로 저렴한 카메라지만 촬영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앰프 쪽에서는 ACM319이라는 칩셋 쓰고 또 블루투스 모듈에서는 퀄컴사 제품 사용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두루두루 괜찮은 품질 내부의 납땜이나 이런 것들 품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냉납에 의해서 내구성인 부분에서도 중국산들이 좀 약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는데 그 부분도 크게 우려되지 않는 참 중국산 제품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학습사도 말씀드렸지만 녹음 비교 영상은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따로 올렸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살만한가에 대한 저의 주간 평가입니다 항목을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릴 수 밖에 없었어요 입문 다기는 간편한 앰프로서는 A플러스 거의 S까지 줘도 될 만큼 요 다기능적인 부분 간편한 점에서 굉장히 우수했고요 책상파이 사용자 분들에게는 비중도 밖에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DAC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쪽까지는 아니다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쪽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동급의 다른 중국산 기종들에 비해 그렇게 우월한 쪽은 아닌 것 같다 책상파이 기준에선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서브오브디오 시스템이라든가 메인의 앰프가 3를 갔다든가 잠시 다양한 용도로 테스트를 해본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한번 또 해보실 만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라면 비추를 드리겠지만 구동이 쉬운 쪽의 스피커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초의 비용을 스피커에 좀 많이 몰빵을 하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써보실 만한 그런 앰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편하게 간단하게 쓰는 제품인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추가로 TV 사운드를 듣는다든가 포노 LP 턴테이블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웬만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 아쉬움이 없는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H50과 같은 제품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엘릴릭에도 저렴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구요 윈미니 같은 제품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디오리뷰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최초로 제품을 지원받고 한 리뷰입니다 비용이나 내용에 대한 그런 일체협의 같은 것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한 리뷰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구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